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B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우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틀째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수십 곳을 겨냥해 수차례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중부도시 크리비리호의 호텔과 남부 자포리자에서 각각 2명이 발생했다고 지역 당국은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이같은 사망자 외에 16명이 부상했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해 이란제 샤이드드론 81개를 비롯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90여개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과 다른 모든 공격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다수의 드론 편대와 투폴레프-85 전략폭격기 편대, 미그-31 전투기들이 러시아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것을 포착했으며 발사대 미사일 10발과 드론 81기 가운데 미사일 5기와 드론 60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어제 수도 크이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전략폭격기 편대와 다수의 순항 탄도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전력기관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러시아 크림인공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등지를 침공한 데 대해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민간지역과 기반시설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전력기반시설들에 대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들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사망했으며 공격은 20여개의 주요 전력시설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는 이 같은 노력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체계 등 필수 군사장비 지원을 위해 50여개국이 모인 연합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 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비국은 자유, 주권,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중 영내 평화와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주의 지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2년 넘는 전쟁 종식의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원이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크루스크 원전을 방문해 담당 관리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방문에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 에서 크루스크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 방문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스크 원전은 지난 6일 크루스크 일대를 침공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로부터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러시아는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등을 통원해 반복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스크 원전은 러시아 4대 원전 가운데 하나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공방 이후 중동사태 악화 위험은 일단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사흘간에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순방을 마친 뒤 이날 귀국하는 군용기 내에서 양측 간 분쟁으로 인한 즉각적 전쟁 위험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단기적 위험은 일단 완화됐다면서도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습은 지난 수주간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위협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로 이란의 대응을 꼽으면서 이란의 대응 방식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을 좌우할 것이며 이는 더 광범위한 갈등의 발생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생일 뉴스 김시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평양 인근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판매가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인 한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 자폭용 부인기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장군자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에서 24도, 최고 기온은 22에서 32도, 발다이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1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평양 인근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확장 움직임은 핵무기 생산 역량 확대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물리기 농축시설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8차 IAEA 정기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보고 기간 동안 냉각수 배출을 포함한 5메가와트 실험용 원전의 가동 징후가 계속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경수로의 간헐적인 가동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배수가 관찰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도 강해에서 얼음이 녹고 수증기가 방출되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온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경수로가 인계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중순부터 약 30일간 경수로 가동이 중단됐고 4월 중순부터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 채굴과 재련,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와 함께 핵연료 제조 활동도 계속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7월 폐기된 사브라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의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시작돼 지난 1년 내내 계속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공정 장비가 이산화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에서 사브라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로 이전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핵연료봉 제조 공장 남쪽에 4개의 새 건물이 건설되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로 지목된 강선 단지가 확장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강선 단지는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보고 기간 동안 이 단지에서 활동이 진행 중이란 짐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2월 강선 단지 남서쪽에 새 별광 건물 공사가 시작돼 올해 4월 초까지 외부 공사가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면적이 확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엔 본관과 인접한 지원 건물을 개조,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인근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부분적으로 철거된 갱도를 다시 열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고 2022년 5월까지 갱도 굴착 작업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는 2022년 복구됐고 지난해 4월에는 작은 지원 구조물이 건설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보고 기간 중 4번 갱도에서는 유의미한 활동이 관측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정비, 원심불리기 농축시설과 오메가와트 원자로의 지속적인 가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MPT 안전조치 협정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자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이날 BAY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핵무기 생산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IAEA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병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면 연간 20kg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핵무기 1개의 플루토늄 2에서 4kg을 사용할 경우 연간 5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로 평균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경수로 가동으로 연간 5에서 1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면 연간 생산 역량이 2, 3배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무기급 플루토늄은 더 작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가 좀 더 쉬워진다며 따라서 영병 경수로가 상징하는 기능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병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오메가와트 원자로보다 3, 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AEA는 각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M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M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판매가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인 한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아파치 공격 헬기 한국 판매는 적을 억제하고 영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한 AH-64E 판매 승인과 관련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빛나는 데 대한 BOA의 논편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는 영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안보와 우리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은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공표한 것은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정을 고의로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력 증강 책동을 강력히 반대 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최대 36대의 AH-64E 및 관련 부품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사나 국방안보협력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넛 랜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BOA와의 통화에서 AH-64E 헬기는 정찰과 공격 작전에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베넛 선임연구원이 나홀러 이 헬기를 탄도미사일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면 탄도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운반대 설치 차량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그런 목적에도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육군은 지난 2017년 작전 배치한 AH-64E 36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가 이번 판매를 승인하면 한국군은 AH-64E 72대를 운용하게 됩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AH-64E는 주 야간과 전천후 작전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고 70밀리 로켓 최대 76발과 30밀리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협력 작전을 극대하는 데 최적화된 미 육군의 헬기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새 자폭용 무인기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밴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북한이 공개한 새 자폭 드론에 대해 아직은 시제품 연구 및 개발 단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자폭 드론은 외관상 일반 무인 항공기와 비슷하지만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자폭 드론의 모습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행거리가 짧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드론의 둥근 모양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점으로 미뤄 일부는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물 타격 시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잡곡 드론을 활용해 상대방의 전차를 폭격하고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드론이 이란제 샤히드나 러시아제 렌체스리와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다며 이들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입증된 러시아제나 이란제 자폭 드론을 기반으로 한다면 북한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샤히드는 이란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낮은 제작 비용과 긴 비행거리, 비교적 작은 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이 러시아군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또 러시아제 렌체스리는 특히 정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자폭용 드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조속한 부대 배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자폭형 무인기 두기가 날아가 한국의 K2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현재 역량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은 이란이나 러시아가 운용 중인 자폭 드론처럼 정교한 역량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이를 전면 배치한다면 한국의 대공 방어망에 큰 부담을 주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일 어느 한쪽이 2, 3천대의 자폭용 드론을 갖고 있었다면 전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폭을 통해 적의 지상군과 전차, 도시, 건물,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군집 비행이 주요 장점인 드론의 경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목표 지역에 보내면 상대의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자폭 드론은 심각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자폭용 드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효용성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자폭용 드론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이 같은 자폭 드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작 2만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50만 달러 이상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드론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원보도 북한이 공개한 소형 자폭 드론의 장점 중 하나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라면서 드론 한 대가 한국군의 탱크 한 대를 파괴할 경우 배치 자체로 북한에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배치한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지대공 미사일 등 훨씬 더 비싼 대공 방어 무기 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비용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폭 드론을 다량 보유해 날려보내면 그 자체로 이미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한국에게 큰 비용을 감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격추되더라도 승리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은 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값싸게 자폭용 드론을 생산해 수출하는 이른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자폭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이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폭용 드론이 최근 현대 재래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장 위협과 도전이라면서 한국도 관련 역량을 추가하고 이에 대처하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전파 방해를 통해 군집 형태의 드론 공격을 막는 것이라며 드론의 위성항법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방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함께 레이저와 무선 주파수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북한 인권활동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을 합쳐 총 1조 554억 원, 미화로 약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려잡았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1조 965억 원보다 3.7%에 당하는 411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편성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대폭 인상된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의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지만 작년 900만 원에 이어 올해 1천만 원으로 잇따라 인상됐습니다.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500만 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른 셈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 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이후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내년 예산엔 380명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착지원금을 가파르게 올린 건데요. 그 배경은 뭐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의 하나로 탈북민 지원을 중시해 왔습니다. 탈북민을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정착 기본금 외에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 후 저축을 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 행복 통장 제도도 운영해 왔습니다. 남북 하나재단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은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당장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 기본금 증액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정책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기조가 반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늘렸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데 기존 7억 7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을 늘렸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북한 인권 민간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금도 기존 18억 3천만 원에서 29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회 실상에 대해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예산 또한 3억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8.15 통일독트린에서 강조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들의 예산 증액이 입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특히 강조됐던 탈북민, 그다음에 북한 인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정부는 이와 함께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 한반도 포럼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버스 포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예산을 2배로 늘려 15억 8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없습니까? 네, 남북 협력 기금 가운데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분야와 개선공단 운영 및 DMZ,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기금은 각각 35%와 21.3%가 감소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북 협력 기금 가운데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은 각각 159억 2천만 원과 5억 7천만 원 증액된 1,122억 3천만 원과 4,758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호 지원은 재발생 때 쌀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달 11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닐랩스의 위성 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대형 화물선이 보입니다. 길이 155m인 이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곳이 석탄 취급 항구인 점으로 볼 때 대형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과정으로 추정됩니다. VOA가 1월부터 최근까지 송림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 항구를 출입한 선박은 모두 2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 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다른 항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항에선 지난 9일 10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14일까지 약 닷새 동안 머물렀는데 선박의 적재함은 개방돼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VOA가 이런 방식으로 대동강변의 다른 석탄 취급 항구를 살펴본 결과 올해 약 8개월 동안 남포와 대한항에 출입 흔적을 남긴 대형 화물선은 각각 28척과 22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송림항에서 발견된 선박까지 합치면 올해만 최소 72척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위로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도 사실상 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분주한 장면이 민간 위성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앞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의 전문가 패널은 이 일대를 북한의 제재 위반 현장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환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돼 이후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 역시 최초 석탄의 선적지는 북한 남포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여러 선박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2018년을 끝으로 6년 넘게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불법 석탄 운송을 포함한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을 끝으로 활동이 끝났습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현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와츠 전 위원은 최근 뷰에 의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뷰어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북한 주요 석탄 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엔 금수품 선적 정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북한은 완전하고 명심한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 미한 협력 동력이 약화할 경우 미일 밀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4일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처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님,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가 향후 동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사 협력과 군사 훈련에서 이루어진 진전은 엄청나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프리덤 엣지 훈련과 같은 규모의 3국 군사 훈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입니다. 대 잠수함전, 미사일과 방공, 수색과 구조 등 여러 다른 임무에 중점을 뒀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군사적 진전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국 관계에 제도합니다. 이제 우리 3국 관계에 이전엔 없던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죠.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그 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리스 전 부처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덜 낙관적입니다. 제가 좀 덜 낙관적인 이유는 미국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탱고는 둘이 추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셋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당장 또는 앞으로 지도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일본 총리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또 다가오는 일본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여당 지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문제가 있죠. 기시다 총리를 이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동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지도부의 교체가 있습니다. 후보들을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여 정도 남았지만 진부 진영의 강력한 야당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스카스 국장이 말한 대로 동력은 있지만 그 동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운도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반미 또는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이외의 아시아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장관님 만약 한국에서 또 다른 그런 반미 반일 감정이 일면 미국은 비슷한 조치를 취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으로 가고 미국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미국은 분명 일본과의 현재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걸로 봅니다. 현재 양국 간에 많은 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동력이죠.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만약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불가피한 일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한국 진보 정당 지도부가 실제로 동맹에 전념한다는 증언은 보이지 않네요. 최근 승인된 미국의 새 핵 운용 지침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도가 됐죠.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님, 새 핵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어떤 핵 전략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프라네이바디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했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새 나라로부터의 핵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고요. 이는 억지력과 핵 문제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새 나라를 압도하고 새 나라 핵무기와 1대1로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 나라가 협력해 미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 나라가 가정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 싸움에 가담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새 적국을 억제하는 겁니다. 또 매우 다른 새 핵 국가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더 복잡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 각국은 다른 목표와 태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보유량은 가장 적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 나라를 동시에 억제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기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이 핵 전략을 제고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전에도 논의했었지요. 전에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우리는 아시아에선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게 변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그렇죠. 그들은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를 뒤흔들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2주 전 이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은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조만간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되건 유럽과 같은 전술 핵 재도입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조차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 핵 국가에 포위된 비핵 국가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가님,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한 채 재래식 역량만 강화해야 하나요? 검증되지 않은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핵 우산, 확장 핵 억제력,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하지만 저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이하 수준 재래식 공격을 대비한 재래식 대응 역량을 갖춘 북한과의 핵 충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량이며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듭니다. 핵 역량 개발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철학적인 반응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는 정당화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핵무기 보유 단계인 미치지 않는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내 핵태세를 조정하는 것도 그 중 하나죠. 제가 한국에 조언하자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하기 전에 그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장 확제가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옵션들을 먼저 다 시도해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가루스커스 전 분석가님, 롤리스 전 부착한 말씀처럼 전술핵 재배치가 조만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태세를 재검토하면서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핵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가까운 미래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전환기에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가 언제 혹은 실제로 이루어질지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분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는 사실상 보류될 겁니다. 저서 핵무기 사냥에서 자신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았는지 쓰셨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하셨을까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미한동맹은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을까요? 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만약 박 대통령이 그가 하려던 일에서 성공했다면 동맹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나 아마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갈로스카스 국장의 말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 특히 카터 대통령이 내렸거나 시도했던 결정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와 오늘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히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지금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더 분명히 하는 점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자신들에게 핵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도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도발은 그들이 아주 능하고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재래식 도발들이 청와대 습격이든 연평도 문제든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전술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한국 지도부를 매우 어려운 결정의 위치로 내몰고 한국 내 정치적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로리스 전 부차관님, 이게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게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던 걸 의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룩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하고요.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두 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생각도 비현실적이며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혼재된 신호가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신호는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제 고도로 발전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미 행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과 접근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펼쳐질 외교는 미국의 접근법보다 평양의 접근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체코 정부로부터 원전 건설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입찰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국 원전에 체코 수출에 태클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무슨 조치를 취한 건가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전력공사의 결정에 대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수원이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 원천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전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관련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급 그룹 지침에 따라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도 관련 특허권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한수원이 외국의 원전 기술을 수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요. 과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과거에는 한수원이 수주에 따른 이익을 웨스팅하우스에 나눠졌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한예로 한수원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을 수주한 뒤에 고가의 설비를 웨스팅하우스와 이 회사 최대 주주사에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한국형 원전의 기술 수준이 낮았던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원전 핵심 설비 대부분에 대해 국산화를 이뤘고요. 또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커지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가 심해졌다고 한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한수원이 최종 선정되면 자사 본거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자사 입장에 대한 미 행정부와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한수원과 체코 정보 간의 본계약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를 방문합니다. 그때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돼야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국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 언론들이 세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추기금을 접수하는 키오스크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키오스크는 작은 무인기계를 말하는데요. 보통 결혼식에 참석하면 우선 신랑이나 신부 그리고 그 부모와 인사하고는 봉투에 넣은 추기금을 접수대에 전하게 되는데요. 주로 신랑이나 신부의 친지 등 가까운 인사가 맞는 접수대 일을 키오스크가 대신하는 겁니다. 네. 결혼식 하객이 키오스크에 어떻게 추기금을 내는 건가요? 자신의 이름과 신랑 신부나 혼주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현금을 기계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식권과 주차권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키오스크 대행업체가 신랑 신부 측에 추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추기금을 낸 하객 명단과 금액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해 줍니다. 네. 혼주가 식이 끝난 뒤에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덜어주니까 상당히 간편한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혼잡한 결혼식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절도나 사기 행각도 방지할 수 있고요. 바쁜 와중에 혼주와 가까운 친지 등이 접수를 전담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료는 20만 원 미화로 1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추기금을 기계에 내는 건 좀 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상막하고 편의와 돈만 챙기는 결혼식 장사 같다는 불만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하객의 마음이 담긴 성의를 기계로 받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대여업체 관계자는 언론에 결혼식이 많은 9월과 10월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패트립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북한은 러시아 불법 침략의 공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러 무기 지원 때문에 북한이 신형 발사대에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한국정보기관의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발전하는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포함한 역량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의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용으로 한 대당 최대 4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